내한테가 나한텐 그런 딸이야. 연애도 남들 하는 것처럼 많이 해보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또 막내딸로 집에서 예쁨도 더 실컷 받아보고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내 품에 더 끼고 살다가 보냈으면 좋겠어. 이런 내 마음 상민군 알겠어? 네, 알 것 같습니다. 아버님 말씀대로 연태 결혼 일찍 하는 거 맞고 그만큼 잃게 되는 것들도 분명 있겠지만 아버님, 저는 연태를 만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. 저 김상민이란 직원은 이제 이 연태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제 이게 제 남은 인생의 신조입니다. 연태가 저 선택한 거 한순간도 후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, 아버님. 나도 노력할게, 아버지. 행복하게 살게요. 그럼 아버님, 저 아버님께도 합격입니까? 둘이 이렇게 합심을 했으니 목표할 수 있나? 합격시켜줘야 돼. 감사합니다, 아버님. KBS KB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